이 크기도 맛있어? 네 소금 맛있어 두 개 많이 맛있어 오 진짜? 우유도 줄까? 주연이 우유 줄까? 알았어 그럼 자녀기는 복숭아 주스 줄까? 네 알았어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먹고 있네 맛있어요? 엄마도 한번 먹어보자 뭐야 무슨 초코 맛이 나나 진짜? 네 초코 맛이 나 초코 케이크야 먹지마 먹지마? 왜? 아니까 이거를 더 냉장고에 더 많이 넣어놓고 먹으면 더 맛있대 근데 우리 빨리 먹었어 먹고 싶어서 지연이 나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연이 나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공? 응 맞아